설날 때 췄었지. 그러니까 설날 전에 했겠지. 여기다 하나 더 주말 있다. 세울 겁니다. 당연히 세워야지. 당연한 거야. 짠! 역시 인생은 종용깔이지. 도도르 안심이다. 근데 이거 막 이런 데서 튀어나올 텐데. 물에서. 많다 애들이. 근데 활용을 안 하는 애가 없죠. 다 쓰고 있잖아. 그 말은 여기서 쓸모없는 애들이 없다는 거네. 다 쓰인다는 거네. 왜 저 맨 위에 벗어서는 안 죽지? 죽을 때가 됐는데. 튀어나온다. 물에서 나온다. 확실한다. 팔 준비해야지. 어? 역시. 아, 이럴 때 또. 또 없는 게 좀 아쉽네. 짝 체리가 있으면 끝나는데. 뭐야 이거. 왜 없어져. 건방신 놈들아. 이야. 이거 또 언제 먹었냐. 얘 하나인가? 됐다. 어어. 와아. 세상은 개척 가능한 거지. 샷. 스파이크. 넷. 캔. 팝. 벌룬. 풍선을 떠뜨리는. 샷을 할 수 있군요. 풍선? 풍선? 풍선이 나오나? 억지라니. 아. 이런 애들이 있구나. 아니. 나 방금 전에도 꽤. 빡빡했는데. 이거 안개가 있다는 거죠. 이거. 방금 전에 꽤. 빡빡하겠겠는데. 이거 어떻게 있겠지? 음. 호두. 대공이죠. 대공.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 한 마리 정도 있어야 되네. 일반은 안 쏘나. 그러면. 쏘니까 캔이겠지? 올리가 아니겠지? 쏠 수 있으면. 그냥 쏠 수 없으면. 얘를 쓰지 말자. 안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있어야 되니까 나오겠죠. 뚱땡이를 버리자고? 뚱땡이 되게 좋은데. 뚱땡이를 포기하고. 그럼 얘를 두 개 깔까? 뭘 깔지 그러고. 수중을 하자고. 수중. 뚱땡이. 수중 대 뚱땡이. 뚱땡이 대 수중. 뚱땡이가 일반이랑 똑같아요? 아 그래? 그럼 수중. 이렇게 하자. 아 문짝이 들고 있는 애한테. 들어가는 거야? 공격이. 오케이 이렇게 해봅시다. 뭐 못 깨면 다시 하면 되지 뭐. 뭐 깨겠어? 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오는 것 같지? 안개가? 기분 탓인가? 안개 나오는 거 봐서. 묘하게 짜증나네. 딱 첫 봤다가 위로 1번 줄이나 여기 강 아래 1번 줄이면 보이는데. 어디 있을지 모르겠으니. 여기였나? 오오오오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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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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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뚝땡이 뺐지. 오케이. 웨이브가 하나밖에 없네요 이번엔. 예전에. 왜 밑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잘 못 봤나? 잘 못 봤군요. 아니 왜 근데 dmc. 아 dmc는 잘못이 없지. 계속 게임이 아깔린 게 머릿속에 맴돈다. 이래서 방송하기 전에 준비 잘 해야 돼. 이게 또. 그냥 딱 켜고 딱 켜지면. 얼마나 좋을까. 어라? 뭐야. 막았네. 이런. 아 얘 여기다 씹으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균형을. 아 여기 안 씹었다. 오케이. 물도 이제 박아야겠다. 여기다 해놓자. 일단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선인장. 선인장도 해야죠. 근데 아직. 지금 돈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생겨야 돼. Eff not in passing sometimes. 너무 바삭도 작네. 버섯도 작네. 버섯 위스피스 너무 많이 심하는데, 어어? 잠깐만 이거 어디게 막아. 이거 어디게 막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디게 막아? 오오오오오. 잠깐만! 저건 저건! 야! 야 이거.. 이거 뭐야! 야 이거 어떻게 막아! 우와! 뚫린 거야? 이러면 끝인가? 야 그럼 밑에도 하나 나타나 이거 가져가 맨 밑에 거 아 뚫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 나 지금 통과시킨 게 처음이라서 당황되네? 한 번은 봐줘요? 아 이게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보지? 아 쏘긴 쏘네 아 쏠 수 있네 그럼 여기다 선인장 더럽게 비싸네 진짜 더럽게 비싸네 선인장 나 지금 너무 버섯을 안 깔았다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버섯이 너무 없어 아 이.. 오우 아아앙앙앙앙앙앙앙앙앙 길어졌어 그전에 어우 목소리가 미쳤구나 평소엔 이렇게 하다가 커지는 구나 위로 안 돼! 용서할 수 없지 오우야 잠깐만 뭐여? 왜이렇게 많아 미친거 아냐? 왜이렇게 많아 이거 오오? 오오? 코드 안될거 같은데? 어디가 있어 오오오! 안되는데 안되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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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저 겨운기가 겨운기래 잔디깎기가 날 망쳤어 아 얘는 풍선을 반대방향으로 돌리나보다 아 안개도 안개까지 안개까지 그럼 얘가 더 좋네 더 싸고 그죠? 싸고 안개까지 터트리는 것도 좋긴 한데 플로우 어웨이잖아 플로우 어웨이잖아 좋지 그럼 아 쿨타임이 길려나 에이 진짜 싼데 뭘 보통 보면은 얘네들은 어 어 나디덕북선 아 돈이 없다고 아 설마 태양빛 없이 쓸 수 있는 건 저렇다 아 써보고 싶다 탐난다 쌍기핏이 덕이라고? 안되는데 봤다 요기 햇빛을 주소 렌즈 또 어디야 이번에 여기 아닌가 너무 찌겄나 어 맨이 있네 어허 아 아 꾸민자는데 렌즈 오케이 1차 타원은 완료했고 돈부터 돈이 먼저 돈이 필요해 햇볕이 필요해 돼서 됐어 여덟 개면 일단 안정권이구요 오고 있다 토토님 왕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구만 어어어 여기이다 일단 10번 온다 오늘 아프리카 밀리지 않나요? 좀 그런 느낌은 있긴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랑 그렇게 차이는 잘 안 나는데 보시는 분들은 좀 사이가 있나? 평소에도 많이 밀려서 평소에도 많이 밀려서 아 이거 안 심었다 아 이거 심어본다는 게 블로우를 얼마나 시키냐 궁금한데 한 줄만 시키나? 백원만 빨리 줘봐 써보게 해봐 해봐 일회성이구나 일회성이네 일회성 아 대신에 아 이거 괜히 들고 왔네 일필이 없네 가로등을 괜히 들고 왔네 이 정도일진 몰랐는데 야 완전 좋네 그럼 아 그럼 그렇지 싱크가 안 맞다가 빨리 감기게 된다고? 그럼 내 말이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빨리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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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렇게 되겠네 놀라운 기능이 있겠군 블로우는 별로인 듯 아니지 뭐 또 우리가 아직 활용을 잘 못한 걸 수 있죠 날라올 때쯤 딱 깔면 지금 올 거야 분명히 와 이럴 때 오더라고 야잇 꺼져버려 한 번 더 오네요 어 잠깐 시원하겠다 여름인데 시원하겠다 마침 일로 와줬네 땡큐 베리 땡큐 돈 필요 없지 않나? 지금 정도면 그다지 욕심이 안 나는데 뭐야 햇빛 햇빛 돈이 아니라 충분히 남는데 지금도 그다지 욕심이 안 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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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일 수도 있어 좋은 건 다 날라가네 아 여기다 하면 좋겠다 아 여기다 심어 써야 되는데 아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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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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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지마 임마 왜 숨어 아하하하잇 이놈들 봐라 넌 먹기 전에 죽을 것이야 먹기 전에 넌 죽을 것이야 아 아 아 아 아 호두시물라인데 깜빡했다 디스하나드랑 이브리디는 할인할 생각 안하네요 제 마음을 읽고 계신 분이 있군요 정말 할인 안하더라 할 때가 됐거든 사고 싶어 죽겠는데 할인을 안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알려야 될 것 같은데 디스하나드 좀 할 때 되지 않았니? 오래된 게임 먹고 할인 안하고 있냐 어 한글 패치로 배짱 부리는 거야 그러면 야 이 거지같은 놈들 흠 흠 그래 이브리디는 얼마 안 된 거고 인정하는데 디스하나드 정도는 야 지금 몇 년이 드는데 아네 헐라 왜 뚫고 들어오냐 어디까지 들어올라고 귀엽다 이거 단팥방송 단팥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추천과 즐거우실께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코 와라이우 고잉 두 두 위드어 타코 이게 뭐야 심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이건 두유빵 너는 내 마법의 타코를 찾았구나 어 어 천월 주네 타코는 이제 내 것이다 ownership dive punching 뭔가 잘 칠군요 어어 8000원 슬롯은 의미 없고 이건 뭐 어 풀클리너 아 이거도 마찬가지로 이건 물에다 할 수 있구나 이거는 뭐야 에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아이노노노노노노 이거 얼마냐고 이거 뭐냐고 첫 번째 준비를 아 이걸 밟고 쓰러뜨릴 수 있나? 쌍무지개랑 게틀링 와 이거 쩐다 생긴 거 봐 근데 이거 위아래는 의미가 없잖아 고양이는 뭘까? 엄청 비싸네? 게틀링 vs 햇빛 이거부터 써보자. 좋을 것 같애. 뭐야 이건 또. 어, 나랑 내 친구 플렉스 캐스터? 이름이 그래? 이름 맞나, 저게? 게틀링이랑 햇빛도 슬롯 칸 먹습니다. 뭐, 세우는 거니까 먹겠죠? 디스트로이 올 좀비 센... 어, 못 봤어. 야야야야 이런 거였어? 아잇! 야껴 써야 되네, 이거. 딱 보니까. 하하... 너 빨리 누른 것 같아. 불안해, 불안해. 아, 콩이야 어차피 깔아야 되니까 상관없는데. 그렇지. 어라? 와, 어라고. 이야... 이런 배를 내가 여기다 안 깔았겠지. 막겠네, 그래도. 모든 걸 맡긴다. 이 한 마리 한... 맨 위에 일본... 일본한테... 모든 걸 맡긴다. 대충 맞아요. 날라가니까 이거. 근데 잠깐만. 깰 수는 있겠니? 콩알탄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거? 하나 막고... 아하이... 아, 옮기고 싶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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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화 너무 많으면 해석하기 싫어. 그게 적을 때나 좀... 읽고 싶지. 어, 두 마리였는데... 한 번에 죽었어. 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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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야, 두 마리... 할 수 있었잖아, 한 번에. 왜 그랬어? 아껴야겠는데?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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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이렇게 하고요. 어어! 야야야야야! 날라간다, 날라간다. 날라간다,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아, 뒤로도 되는구나? 하... 다행이다. 대칭 좀 맞추세, 대칭 좀. 안됩仔 내 대칭.. 하아~~~ 아아... 이거... 으아, 왔다 싶냐. 고민된다. 기다려봐. 아, 이거. 고민되네. 얼른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이런, 이런 것도 있었어? 복잡하네. 어, 아이. 왜 썼어, 그거. 가다가 죽으시든가. 소량님만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끼자, 아끼자. 하하이, 하하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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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못 막을 것 같애. 아,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나. 야. 야, 이거 불안하다. 왜 춤을 추고 걸으냐. 막나? 어, 두 마리면. 한 줄 날아갈 수도 있는데. 아, 밀어줄 거라고. 밀어줄 순 있겠네. 어, 잡겠는데. 어, 잡았다. 잡았다. 어, 데려오면 이 줄. 어, 데려. 여기가 문제네. 어, 밑에일 줄 알았는데. 아, 이럴수가. 캔슬이니만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아악. 아, 이거 뭐야 이거. 샤미야? 뭐야 이거. 아, 눈부셔. 습. 습.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스플릿이라고 읽으면 이상한데? 스플릿이 맞겠네요. 앞뒤로 쏘는데. 네, 앞뒤로 쏘는데. 생애가 보니까. 어, 이거 봐. 광부. 디거 좀비. 250원이나 먹어. 이거 밤이잖아, 지금. 안개도 있고. 쓸모없네. 괜히 갖고 왔다. 과섭을 빼고. 이거. 블러워. 얘가. 상당히 인형인데. 호두까진 똑같고. 두 개. 두 개. 이 광부는 뭐지? 아아. 떠 있네.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뜻이 안 뜨는구나. 뿡뿡이? 아, 이게. 얘, 얘. 뚝땡이 버섯. 앞뒤가 필요한가? 풍선은 없고. 아, 땅 파고 와요? 아, 그래서 얘를 줬나? 거지네. 쓰레기 구만 완전히. 콩이잖아. 그리고 낮에 못쓸지 않나? 콩이면? 버섯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잠 깨우는 것도 있어요? 잠 깨우는 게 뭐야? 몰라. 하나 더 넣읍시다. 뭘 넣지? 이걸 써서 뒤를 노릴까? 디스트로이 엔타이어 레인이니까. 고추를 써봅자. 어차피 뭐 이거나 이거나. 일회성 차이인데 뭘. 레츠 락. 안되면 뒤지겄지. 아직 아직 죽은 적 없으니까. 잠 깨우는 것도 있군요. 어어, 뭐지? 왜 25원이 남지? 한 번에? 원래 그랬나? 어디야? 어디지? 어, 당연히 딱 맞췄네. 기계.. 기가 막히네. 딱 맞췄네. 돈이 없어서 오세요. 은구랑. 돈 나와라. 아무 돈 없다. 5원만. 왔네요. 굿. 꽁짜 꽁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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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딱 맞았다. 심은대 딱 나왔네. 기가 막히네. 어, 잠깐만. 근데 돈 모아야되. 돈 없어. 아까같이 된데 또. 이러다가. 요것도 돈 안 모으면 흙 털리는데? 불안하다. 돈 모으는 속도가 너무 불안하다. 애껴야 겠어. 어? 뭐지? 프레진또? 퍼즐 모드 퍼즐 모드가 완낙 됐대 메인 메뉴를 살 수 있는 퍼즐 모드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미친 야! 어디까? 뭐야! 어디까지 가? 뭐야 저거, 어? 세상에... 역순으로 오는구나! 와 야 이거는 생각 못했다 와 이건 어떻게 먹지 아 아까워 야 이렇게도 그런군요 이 게임 맞는 사람 대단하다 아이디어 대단하네 이 게임 맞는 사람들 머리가 좋구만 요 한정된 제한 안에서 자원 안에서 저걸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하네 포티 받았죠 이것도? 맞아 이 정도면 받아도 돼 자격 있지 벌써야? 나 125원도 없는데? 버섯은 그만 심어야겠다 125원이 중요해 럭커 온다 분명히 왔다 왔다 왔어 왔어 기다려 기다려 어릅 없지 인마 세상에 따하 아앗 얘를 어쩐담 하하 얘를 어쩐담 하아 얘를 어쩐담 얘를 어쩐담 막 꺼나 이거 50원 50원 버섯사 날 도와다오 아앗 대칭 따위 개나 줘 잔디깎이가 밀면 안 돼요 대칭이 깨져 대칭이 맞아야 돼 슛 스타 5 디렉션 다섯 방향으로 별을 날립니다 별은 더 쎈가? 다섯 방향으로 별을 날리죠